그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지금 아 그물을 어디서 걷을까 합니다. 바닥에 뭐 해놨어? 땡기면 나오죠. 자 그물을 뽑고 있습니다. 만성을 위하여. 오케이. 나온다 이제. 나와 천천히 끌면 돼 천천히. 그냥 앞에 널찍히 끌어내 널찍히. 눌리지 않을까? 이따 가서 해. 통에다 넣어버려. 오케이. 빼야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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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가사리 잡았다 불가사리 불가사리 한마리 잡았습니다 불가사리 불가사리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불가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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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도 삼식이도 한마리 있다 끝에 세마리 삼식이도 한마리 우럭 우럭 두마리 삼식이 한마리 삼식이 한마리 삼식이 삼식이 한마리 삼식이 한마리 삼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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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꽝 아닌게 다행이다 이 정도면 포장은 하겠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마지막 아니야? 그래도 세 마리가 어디야 그 정도면 됐지 뭐 딱 회 몇 점에 매운탕 딱 나오겠는데 잔잔하면 이것도 해볼만 하네 고생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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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라니까 고생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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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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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그이 새끼 하나 있다. 가지. 안 잡힌거보다야 낫지. 고마워해야지. 우락한테. 빨리 올려. 떠밀려가. 그냥 일단 올려놓고 가서 해. 올려놓고. 떠밀려간다고, 금방. 아예 다 올려버렸어. 앞에다가. 금방 떠밀려가. 콜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